한국국토정보공사 뭐야, 10만원 비잖아 야, 아줌마! 어딜 그냥 가, 10만원 놓고 가야지 애 봐야지, 돈 벌어야지 아,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그건 맛있어? 응 쌉싸름한 게 나 아우, 정말 오랜만에 웃었다 그라파 좀 다녀왔어 이제야 학교에서 조국을 해방시키겠다며 언제요? 우리 임무는 미용성의 모가지를 떠난 것이다 아, 쟨는 또 언제 넘어간 거야? 저 공부들 찾아서 미리미리 기름칠 좀 해두기요 어디다 두긴 분명히 두었는데 저는 총은 있는데요 총알이 이사갈 데 없어짐